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한번 보세요 2절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장수하고 그냥 오래 살기만 하면 뭐합니까? 삶이 평안해야지 기쁨과 감사와 이 안정감이 넘쳐나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장수하고 오래도록 평안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몸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지 이런 것 저런 것 먹는 것을 잘 따져 먹어야 되지 몸에 좋은 것을 잘 챙겨야지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것들을 싹 무시하면서 여러분들 막 살아도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설교할 때 제가 이쪽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다른 쪽 부분을 싹 버려버리는 뭐 아니면 도인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싹 버려버려라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막 살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가 장수하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1절 보세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릴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그런 모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습은 완전 다르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가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총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그러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저 사람에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대할 거야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멋지면 예쁘면 내 학력이 좋고 스펙이 좋고 내 배경이 좋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길 거야 내가 그를 위하여서 참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면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가져왔던 생각,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습은 완전 다르다 한번 더 볼까요? 10절 보세요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은행 통장의 잔고가 넘쳐나고 그런 얘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넘쳐나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열려지고 풀려지고 새로운 일들이 확장된다 자, 이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낳을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었어야 해 내가 비트코인을 살 걸 내가 투자를, 아, 그때 그 땅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땅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 다릅니다 9절 보세요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살아온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완전 다르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내려놓고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오늘의 이런 말씀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삶 가운데 내가 장수하고 평안하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내 창고가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싹 내려놓고 세상 방법, 세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여전히 살고 있으니 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대를 일찍 다녀오신 분들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제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자기가 입고 왔던 옷 계속 입을 수 있습니까? 군대를 안 다녀오셔서 없어요. 절대 아닙니다 속옷조차도 다 보내야 돼요 절대 안 돼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군대에서 나온 보급품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양말 개수, 속옷 개수도 정해져 있어요 세 장이었나, 두 장이었나 그래요 이거 어떻게 살아? 살아야 돼요 비누깍도요 푸른색 비누깍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비누깍 한 종류밖에 없어요 비누도 빨랫비눈인가 이게 세숫비눈인가 그런 비누가 다이알비누였나? 그게 들어있어요 그걸로만 살아야 돼요 싹 세상에 싸잿물이라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 싸잿물을 싹 빼버리고 이제 군인으로서 입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세상물, 세상 가치관, 사람들의 방법 내 어떤 경험들 싹 빼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입혀주시는데 어색하죠 불편하고요 불편하고요 힘듭니다 아 나 이거 싫어 이게 뭐야 이런 걸 어떻게 입어요 어떻게 신어요? 어떻게 써요? 나 안 할 거예요 퇴소하죠 다시 들어와야 돼요 퇴소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나 하나님 믿는 게 있나? 이렇게 불편한 줄 알았으면 나 안 할 건데 못 할 건데 나 아니에요 퇴소하잖아요 다시 들어와요 여러분 그거는요 끝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없이 살던 삶과 하나님이 계신 사람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으며 그 가치관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 다르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과 천국과 지옥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완전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제대로 진짜 이제 아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구나 그때가 되면은요 싹 세상 것을 싹 벗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시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돈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잘 나가다가 망해서 돈 없어서 교회 오는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신다니까 아니면 잘 나가 교회 다니는데 안 돼 그런 분들 여기 또 계시죠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어?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되지? 어? 당연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싹 세상물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 그 방법, 그 계획, 그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끔 이전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믿음에 도전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진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또 예수님 믿을 즈음에 싹 망했고 진짜 제로에서 시작하고 심지어는 마이너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런 분도 몇 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고요 지금쯤이면 겁이 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 그럼 망하는 거야?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물질에 좀 자유하고 싶다 부유하고 싶다 그런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부유하신 분이신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자녀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했다가 , 내 생각대로 내가 금방 부욕해 되지 않으니까 물질적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그 믿음이 시들해지면서 그냥 이런가 보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약속을 보세요 구절 너 재물 너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따름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 얄팍한 생각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지령한 편법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극도로 가난해 이제 완전 바닥이야 이제부터 시작합니까? 이게 빨리 채워지려면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11조 하세요 감사원금 드리세요 성교원금 드리시고 첫 열매 드리세요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해요 나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 아니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내 거 뺏어서 그렇게 즐길라 그러나? 다 이상한 생각 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아직도 세상물이 들어있어요 안 빠졌어 세상 가치관을 갖고 있어 세상 방법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성질을 냅니다 아니 당장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11조를 드리라고? 아우 야 진짜 그래서 댓글 달입니다 교회에 갔더니 돈만 밝힌다 먹사 새끼 뭐 이럽니다 먹사 시업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와버렸네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 다 교회가 돈만 밝힌다 그러고 뭐 목사가 돈 얘기만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얘기도 잘 못해요 예전에 이런 11조 얘기는 참 주일날에는 하지도 않았어요 금요일날 했었어요 금요일날 그래도 믿음 좋은 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금요일날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했더니 시험 들어서 그냥 교회 나가버리고 욕하면서 나가버리고 그랬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왜?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너 재물 소산물 열매로 요아를 공경해라 그러면 채워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능력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기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있는 거 내가 다 써도 다음 달 모자라 어려워 심지어는 다음 달에 돈이 더 나갈 것이 지금 예상돼 있어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세상의 계획으로는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래도 가난하고 저래도 가난하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시도하려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물질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시나 왜냐하면 물질은 이 세상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물질이 있으면 그런데 내가 그거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드려야 돼요 그것은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긴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내 정욕 내 자랑 내 탐심이 내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이 돈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저 물건을 사면 좋겠어 그래서 그걸 즐기면 좋겠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와 보니까 아 갖고 싶어 안목의 정욕 그리고 내가 저걸 가져서 쓰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육신의 이생의 자랑 그런데 내가 그걸 못 갖게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정욕을 내려놔야 되는 거고 그 자랑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려버리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얘기가 내 말이 중요하냐 너의 자랑거리가 중요하냐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 훈련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빨리 통화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자신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돈이 있어요 주머니에 한 200만 원씩 있다고 합시다 여기 누구라 할까요? 단희 단희가 있고 가은희가 있고 그다음에 재석이가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 누가 있나? 재우가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200만 원 있어요 돈을 나눠줘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줄 거예요? 재우 재우 좋겠다 재우에게 제일 많이 줘요 왜? 그 능력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적게 받는 어린이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단희 얘는 줘도 몰라 주면 잃어버리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단희에서 가은희 가은희에서 재석이 재석이에서 재우 이 훈련이 되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요만큼 주시고 그 다음 거 주시고 그 다음 거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벌 총수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셔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그룹 회장 자리를 딱 주시겠어요? 아니면 저 밑에서부터 배워보라고 하시겠어요? 밑에서부터 배워보라고 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회장 맡겨놓으면요 다음 달이면 회사 망할 수 있어요 밑에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오면 그래 요번에 너가 한번 본부장 해보거라 너가 한번 부사장 한번 해보거라 사장도 한번 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다윗을 처음부터 너 왕이야 기름 부었지만 그 다음 날로 왕 삼지 않으셨어요 너 왕 될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의 장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 받으면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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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를 거쳐가면서 왕도 나중 전체의 왕은 나중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일부 헤브론에서 그렇게 왕으로 있다가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이 왕 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는요 맡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지금 11조 만 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백만 원을 해요 아깝지 백만 원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가 만 원 할 수 있니 아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더디 가지 마시고 바로 빨리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봉투에 준비해서 풀칠해가지고 바로 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있잖아요 자꾸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뭐 굳이 액수를 그렇게 정하신 것도 아닌데 내가 조금 빼도 되지 그래도 충분히 많은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제 또 보세요 6절에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너의 길을 이끄시리라 너의 길을 책임지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내 길을 내가 가려면 지혜롭게 가려면 현명하게 가려면 탁월하게 가려면 내가 잘 준비해야 되고 아주 뭐 지혜로워야 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길의 지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멘 내가 명철해야 내가 내 길을 잘 개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되는 말씀하세요 너 명철 의지하지 말고 마음 닿아서 하나님을 신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길이 잘 안 열리고 안 풀리고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길이 열려지려면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사람이니까 계획이 있겠죠 무슨 생각이 들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재정이 얼마 들어가고 시간이 어떻고 그때 내가 수고와 헌신해야 되는 게 무엇이고 사람들은 어떻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그래 이거 하자 이거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달에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 목사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셨구나 우리 목사님이 추진력이 좋아 그냥 한다고 하시면 하더라고 요번에도 하셨네 다녀오신 모양이지 그렇게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해도 될까요? 하지 말까요? 요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계획한 것이다 허락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이거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야 이게 너무 좋은 것 같고 하고 싶고 지금 할 수도 있겠어요 죄종도 넉넉하고 사람도 있어요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거라 말씀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신학생들 있습니다 신학생들 되려면은 당연히 물질 훈련 받아야 돼요 당연히 세상의 때가 쏙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물질의 훈련을 시키시는데 도울 수도 있어요 도울 수도 있죠 이번에는 저 친구 한 번 장학금 내줘야겠다 저 친구 한 번 장학금 내줘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아니야 지금 걔는 나한테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먹이고 내가 어떻게 채우는지를 배워야 할 때지 너가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 계획만 치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해서 막 중간에 막 내 임의대로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막아버리세요 내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보니까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를 갔더니 부모님이 전혀 안 도와주셔 당연한 거야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달릴 거 아닙니까 아니 신학생 됐으면서도 등록금 때문에 금식기도도 안 해보면 그게 무슨 신학생이에요 요즘엔 안 하나? 부모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닫아버리시면 그 여유로운 분이 그 사랑 많으신 분들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막으시면 부모님 안 도와주세요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예전에 제가 너무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목사님을 세 분을 찾아갔습니다 어려울 때 찾아오라고 하신 목사님이 그런데 하나같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같이 문전박대 하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고 나올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내 처지가 철양하고 서글프고 속상하고 배신감도 느껴가지고 아니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전도사 때 매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하셨던 전도사님인데 안 도와주시네 너무 속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아휴 안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면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괜히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야 되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진행을 할 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캄보디아를 가려고 하고 2월 달에 필리핀을 가려고 하는데 캄보디아 지금 뭐 비행기표가 비싸요 70만 원이에요 회비가 70만 원인데 비행기표가 70만 원이야 그래서 잠깐 홀딩을 시켰는데 비행기표가 비싸졌기 때문에 제가 홀딩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있네요 이 뜻은 멈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캄보디아 팀이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 중에서 10월 달 중에 이제 끝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오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너무 하고 싶어도 멈춰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를 시작하고 또 어떤 이런 선교사님들을 돕는 걸로 했을 때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겠습니다 인천 워십 페스티벌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먼저 우리 교회가 서야죠 우리 교회가 먼저 든든해지고 나면 목사님 그때 하시고 싶은 것 다 하세요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안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맞아요 이건 맞는 가치예요 세상 가치로는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가치로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는구나 그래서 그분과 싸워가면서 선교를 떠났고 그분과 싸워가면서 인호패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의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사실 회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당한 것을 추구하는 어떤 이성의 그런 작용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작용보다는 자기 생각의 어떤 그런 일들을 관철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교회를 건축할 때 필리핀의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교회는 월세 삼각교회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먼저 건축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그 선교지에 그 교회를 먼저 건축을 합니까 안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사 올 때 돈 진짜 천원이 아쉬운 판국에 어떻게 거기에 있는 보증금까지 거기에 있는 냉난방기 7대 TV 큰 거 6대 어떻게 그거 다 놓고 옵니까 한 10원도 우리가 받지 않고 그거 다 꾸밀 때 1억 6천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다 놓고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놓고 가 내 거야 너 거 아니야 여기 내 교회를 이어갈 훌륭한 목사님이 오시게 할 거야 너는 그냥 가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세상 가치로 어떻게 세상의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간증 하나 할게요 이름은 얘기는 하나지 않겠습니다만 나 간사의 얘기입니다 아무도 잘 모르시죠? 자 이 친구가 이제 뭐 교회에서 전임으로 있지만 넉넉하지 않거든요 아주 적게 사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있어요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키워 가실 텐데 오랫도록 이렇게 모았던 금융 상품 하나가 이제 만기가 돼서 그걸 가지고 풀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사랑의 예물도 가져왔어요 사랑의 예물도 가져오고 적지 않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사랑의 예물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헌금도 하고 막 했습니다 참 기특하다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지금 정신 나갔어?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친구에게 역사하셔서 미국의 어떤 의사 목사님이 한 사람에게 내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기를 원한다 학교에 연락을 해왔고 이 친구가 된 거죠 여러분 대학원에서 장학금 안 받아 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저는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전 대학원 장학금 받아 본 적이 없어요 여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이끄시리라 책임지시리라 이런 말씀을 메꾸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한두 절 밖에 못했어요 한 절 한 절이 정말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너 머리 굴려서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굴리면 굴수록 여러분 늦게 가고요 더디 가요 빨리 조기 졸업해야지 자꾸 휴학하고 복학하고 휴학하고 복학하고 안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기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나 여러분의 아직 능력이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준이 아직 초등생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빨리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셔서 세상 가치관으로 자꾸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속히 씻어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Now